이렇게 하다보니 수업이 게임이 됐고 놀이가 됐고 근데 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이 그 선생님들 애들 성적 울릉도 비교하는 탭 혹시 아세요? 성적에 들어가면 비교 탭이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1이라고 검색을 하시잖아요 이전 성적보다 지필평가 수행마을 지필성적이 1점이라도 올라가는 애들이 다 검색되대요 학년에 지금 2학년 애들 검색하시면 작년 1학년 말 성적보다 지필성적이 1점이라도 올라가는 애들이 다 검색되어요 저는 그 아이들 다 성적향상이라고 선생님이 상을 줬어요 상장 직인도 했어 한 학년에 펴만 들면 뜻이 없어 영어교사 송영어의 인쇄 지금 이게 학년 전체에서 시험이 어려웠나 봐요 보통지말이 더 어렵죠 21명이 올랐는데 17명이 하단에 올라왔어요 검색하 아 이게 지금 그동안 우리가 학년기단을 잘못 생각했대요 저는 솔직히 커밍아웃 한 점 무기력한 건 애들이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업이 무기력한 거예요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광역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더 멋진 교직생활을 하시는 분이 좋겠습니다 인쇄